김현철의 발로 뛰는 일본 던평입니다 일본의 규구단체가 독도 상륙을 시도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왜 들겠습니까? 독도는 엄연한 우리 땅인데 한두 번도 아니고 내가 진짜 독도를 지켜 내가 옛날에 싸움 좀 했는데 내가 진짜 가만히 안했어 진짜 말리지마 독도는 내가 지킨다 너희도 진짜 오기놔라 당신이 오기놔라 흥릉도 한남주 오죽다 꼭 또는 우리 땅 치고 사주다 흥릉도 흥릉도 흥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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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릉